이번 겨울 천둘이 내렸구만 오늘 갑자기 눈이 내렸습니다 겁나 춥다 진짜 추워요 여기 나온 이유가 있죠? 오늘 갑자기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눈싸움이나 한번 조져볼까?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코딩 때 개처럼 했던 눈싸움 근데 그 눈싸움을 손으로 했지만 이번엔 달라졌습니다 진짜 춥잖아 레알로 너무 추워 1인이 살아남을 때까지 눈싸움 데스매치다 포기하면 끝나는 거 그냥 막 하다보면 끝이 안나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가위가위가 이길 한 명이 도구 아무나 골라 그래도 둘 중에 한 명 그냥 빡! 긴 말이 필요할까요? 그럼 지금 바로 눈싸움이 아닌 눈 맞짱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 부 안 되면 진다 가위가위 찌 가위가위 찌 아악 처음부터 도구 안 하고 맨소음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가볍게 꼴등한테 하는 거 어때? 꼴등한테 우와 야! 이거 봐요 여러분들 진짜 잘 못 쳐져 미쳤어 이거! 야 이거 봐! 저기 미안한데요? 미안 낙엽까지 하면은 다쳐요 처음부터 세게 가면 낙장판이잖아? 가볍게 요정도 TMI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오지 아니라 나는 패딩을 안 입고 왔어 근데 강진은 패딩을 입고 왔어 물위에 온도가 더 내려가 있을 거야 일단 예리를 낮추자 예에에에에에에 너는 여태 패딩 따뜻하게 왔지 일단 가볍게 요 안쪽 야! 뭐 하게요? 가볍게 등쪽으로 하나 싹 넣어줘야지 그게 가벼운 거야? 아니 눈싸움이라면서요 아 이거 눈으로 하는 싸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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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우면 포기하시지 바로 가위 가면 갈까요? 아 잠깐만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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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세다 눈 진짜 잘 뭉쳐져 뭐 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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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잘 벗겨? 아악! 아악! 이건 없다고 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안 내면 진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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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금 여기 다 나왔잖아요 여긴 지금 장면이 없어요 근데 원래 당한 사람이 계속 당하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만져볼래? 야 이거 다치겠는데? 야 이게! 이거 아프지! 배 아파요! 야 얘 너무 아프다 이거 너무 안 뭉치고 살포시 하게 돼 살포시! 꽉꽉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공평하게 오재환한테 하겠습니다 뻔하지만 나선완 하겠습니다 나선완 뻔하지 않아요?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나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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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예!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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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뭐야 누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지 아이스크림 시키신 분 아무도 안 시키셨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만 시켰는데요 저는 공깃밥 추가했는데요 그럼 공깃밥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 평소에 쌓인게 있는거에요? 쌓인거? 나선 그만 괴롭혀! 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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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환아 흥분하지마 제대로 안맞아서 살짝만 뿌려주세요 제일 맞는거 저도 포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게 드세요 네 이제 손 내려주세요 네 아 왜 저 조선을 못하냐 그래 진짜 참다 이거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바깥스 와 거졌다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등 이거 있잖아요 이게 가벼운게 아니에요 두 분 혹시 가위바위보 해보시겠어요? 안 돼 맺힌다 가위바위보! 야 이걸 들게 한다고? 이거는 고문이야! 우와 이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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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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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진짜 쩐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우지한씨도 등 한번 느껴봐야죠 아 이렇게 이간질하게 있나요? 사실 셋 다 공평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평한 양이 아니잖아요 자 오픈했습니다 저 한마디도 안할게요 강직하게 무직이에요 우직 무직하게 여기에 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뭉쳐서 던지고 그런거 필요없어 그냥 등에 넣으면 끝이야 좋으면 포기하시지 포기 안해요 자 갑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그 큰거를 강진우가 넣었습니다 이간질이라는걸 기억하세요 어? 주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모자 갖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아 저 모자가 많아서요 더이상 구매하지 않으려구요 어? 모자 필요하신가요? 저는 원래 모자를 안써요 안쓰면 요번께 선불로 두세요 모자가 많다 했잖아요 이 모자는 없을거에요 어? 이 모자 있으세요? 예 있어요 많아요 이건 거짓말 아닐까요? 어 거짓말 한죄로 예아아아아아아아 모자 잘쓰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뻐키 한번 날리겠습 아 예 좋습니다 엿먹으세요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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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쓸게요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바가지가 한번 담아봐야지 진정해 우리 갈 길이 많아 갈 길이 많지만 너무 춥잖아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이게 끝나잖아 아까는 등이었지 요번에는 하체로 가자 어필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을까? 어필이 필요해? 그럼 나 어필 하나 할게 너 고민하는 것부터 탈락이야 어? 나 어필할게라고 얘기해 우릅을 끌었어? 대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김도영님 사랑합니다 도영님 그래 나도 사랑해 바지 벗어 이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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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페널티가 있으려나? 그거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하나? 그럴까요? 진짜 포기한다면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페널티 뭘 할까요? 아니 승자한테 뭐가 있다든지 승자한테 돈 걷어서 패딩 사주기 돈 걷어서 패딩 사주기? 얼마 서냐? 30만 원 더 오케이! 동기부여 확실하다! 이건 지면 안 된다 하이가 예뻐! 하이가 예뻐! 예뻐! 일단 한 명을 좀 조지겠습니다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당한 새끼 또 조지겠습니까? 이쯤에서 상탈 한 번 가능한가요? 예? 포기하면 되긴 하는 거잖아?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 어? 대투살때로 쓸만이야! 갑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는 고통을 따르라! 서비스가 좀 남았습니다 방역이다 언젠하다 언젠하! 언젠하! 포기 안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눈싸움은 즐겁게 하는 건 좋으나 우리만의 이 눈싸움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쟤는 특푼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희끼리 하는 거는 눈싸움이 아니고 눈 맞짱입니다 이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공평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제가 졌을 때도 저도 공평하겠지요 매울물입니다 메가 울트라 물싸대기인데 오늘은 매울눈 메가 울트라 물싸대기 현역 출신입니다 들어갑니다 현역 출신은 검수마차 와아 막강강강강강강강 오. 공평해 하하하하 오. 하하하하하하 아하 아하 으핳하 하하하하 강진우 똥 싼다 하아 아 아 갑시다 안 내면 진다구요 뽕 본인이 뱉은 말을 지키는 게 제일 멋있잖아요 공평하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야 저기가 진짜 크구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 따윈 없다 담벼라 갑시다 지안님 아니 계속 물어보셔라 포기할 거냐고 왜 다 답을 안 해 포기할 거냐고 네? 저 애인가요? 포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원래 당한 놈은 계속 당이야 확률이 올라가지 지안님 감사합니다 포기할 거야 안 할 거야 포기 안 할 거야 와 개짜로 눕거라 이야 하나 둘 셋 와 빛 나왔어 셋 와 빛 나왔어 와 빛 나왔어 와 다음 도와주셨어 너무 조심하겠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근데 진짜 지완이 하려고 했어요 저는 진짜 제대로 안 뿌려주지 않았어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얼굴 전체 뭔가 확 덮여지게 재현을 해보고 싶긴 해요 한번만 재탄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물을 아 아뇨 아뇨 제가 이걸 해드려 자 눈을 담으게요 내가 저만이 담았다 내가 계속 당이야 재밌는 건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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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해봐 어차피 또 가위감 이기면 되잖아 굳이 애한테 이렇게 굴복하고 이래야 돼? 당당해지자 그럴까? 야 언제까지 애 애 손아귀에 놀아날 거야 우리가 가위감 이기면 되잖아 이제 그럼 또 이기면 돼 그래 해봐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그 전에 이거라 먹어라 거기까지 좀 아닌 것 같다 지현아 헐 어디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아까 날 봐줬지 왜 봐주냐 병신같은 놈아 꺼져라 둘 셋 셋 빡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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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포기하는 사람이 없구만 왜 포기를 안 하는 거야 15만원이 걸려있어 문득득 생각이 있어 이렇게 또 가위가위하고 뿌리고 가위가위하고 뿌리면은 다시 추워지는게 사라진단 말이지 이제 진정한 눈만짱을 뜨버렸어 베드로 한번 가려볼까나 패스매치를 하자는 건가 맨손으로 가자 이거야 기다려봐 장갑 좀 찍어올게 잠깐 세팅하고 좀 이따 보자고 아씨 좋지 잠시후 이게 진정한 눈싸움이지 덤벼라 미리 포기할 싸움은 지금 포기해라 난 포기 안해 나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대발이지 야 이 새끼야 회사에서 응 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 아 멍 spreads 으흥 하하핳하하핳하 flows 으하핳핳 heats 하핳 하핳하핳 포기해! 포기해! 나 포기! 오지않 포기! 오지않 포기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미 포기했지만 여기 가위가 붙인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포기해! 계속 강력해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얘 눈썹 왜 이렇게 잘해 ㅋㅋㅋ 눈 페이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자 타입, 타입, 타입 진정한 1등 찾기를 위해서 가위가미 이기는 사람한테 제가 지원 사격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아아 아아 도와! 도와! 포기해! 포기해! 아 시발 포기요! 잠깐만요! 눈싸움 태강자는 누구냐? 눈싸움 태강자는 나야! 눈싸움 왕은 나야! 눈싸움 할 때 저 불러주십시오 내가 다 조져버리겠습니다 눈싸움 왕은 접니다 야! 이거 왜 한거야 이거? 아 이거 좋아 첫눈은 참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각자 애인과 연인과 부부와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 그때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눈조심하세요 최강자는 김도영입니다! 눈싸움 왕이다! 눈은 눈으로만 봐라 그냥! 이렇게 개싸움 하지마! 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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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음 왕이 하게 야